예 안녕하세요 과일삼촌입니다 자 맛있는 과일과 시즈를 설명해 드리는 과일삼촌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수박도 있고 자 오늘은 수박입니다 수박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 자 어저께와 동일하게 가격은 25,000원씩 이구요 키로수는 9kg 이상 제 머리보다도 큽니다 오늘 수박이 9kg 이상 수박을 25,000원씩 가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와 동일하게 반쪽은 13,500원씩 수박이 아주 맛이 좋더라구요 가격이 비싼만큼 제값을 합니다 25,000원씩 드리고 있구요 가끔 맛보시라고 시집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박이죠 오늘 맛있는 수박 어저께와 동일한 수박이죠 가격은 3만원씩 똑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구망수박 키로수는 9kg에요 9kg 수박이 색깔이 아주 선명하고 좋죠 맛도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습니다 수박 그리고 복수박이 있네요 복수박 복수박 크기는 제 손을 편 손바닥만한 크기구요 오늘 복수박 고기 들어온다 복수박 한 통에 9,500원 9,500원 9,500원씩 일반 수박보다 하고 당도는 거의 비싸게 나왔는데 좀 굉장히 부드러워요 복수박은 맛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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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대표 과일 사매입니다 사매 사매 맛있는 사매 제 손바닥 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어저께와 동일한 가격이구요 크기도 동일합니다 가격이 오늘 한 팩에는 6,500원 두 팩에 만원 두 팩에 만원 두 팩에 만원 두 팩에 만원씩 사매가 요즘 제일 맛있습니다 한여름 보다는 현재가 죽음철이 더 맛있을 때에요 그리고 큰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저께와 동일하게 자 7,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주옥불 참외 7,000원 7,000원 참외는 제 엄지 손바닥 크기의 참외를 7개 남았어요 7개 어저께와 동일한 7개를 남아서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자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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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구요 아니신賜 떄 Dry 자 4under prohib요